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아 아하하 쉽게 해주실거죠 여러분?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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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직! 인정 저의 매력 포인트는 정원이는 존재 자체가 귀여워 안 귀엽게 해도 귀여워 어떡해 2일 최근에 산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하나 샀는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거를 방금 전에 또 잃어버리고 있어 이거는 실제 Do you ever look at someone and wonder what is going on inside their head? 하나 둘 셋 영원 야아 오늘은 좀 영원히 없는 것 같은데 하나둘 나둘 그래서 선택을 선택을 선택하다가 선택을 선택하자 tienes 이게 이게 하나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셋 야아! 얘 빠지지나 말라고 안 빠질게 오 깜짝아 를 위한 수리댄스를 쳐줘 손톱한! 손톱한! 잘하네 왜 이래? 연습하면서 우리 엔하이프 멤버들한테 갑갑한 적 많이 있지? 연습하면서? 형보다 성훈이가 좋지 형보다 성훈이가 좋지 형이 왜 그래? 형이 왜 그래? 솔직히 안무 연습할 때 성질이 답답하다 안무 연습할 때 성질이 답답하다 나 의심했는데 오 뭐야? 오 뭐야? 오 뭐야? 뭐야? 3개 에듬 1개 1개 팀 3개 1개 정리 5개 장arr 1개 아 진짜? 아 미치고 해야겠다 자 뭐해? 아 네이옷 진짜 아 네이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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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아 네 심업 한 번 하고 할까요? 아 네이옷 아 귀여워요 좋습니다 비상 일어나 아침이 됐잖아 아침이 됐는데 안 일어나고 뭐해 안 일어나고 뭐하면은